오케이 지연이가 복화 1에 3이네 자 그러면 쌤이랑 한번 같이 확인해둘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잉크 I N K 그래서 I는 E 이랬고 N K는 항상 못한다 했지 계속 꺼졌다가 켜지는데 계속 꺼졌다가 켜지는데 아 그래? 꺼졌다 켜졌다 해? 접속 상태가 안좋아 어? 왜이래 안녕 됐지? N K는 응크 응 응크 된다 했지 네 아이가 원래 갖고 있는 소리는 I E O I E O 중에 E 됐지 N K는 엔진은 뭐 된다 했지 응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햄 햄은 햄이지 햄 소리가 왜이렇게 작아 소리를 높이자 소리를 높이자 햄 오케이 그래서 쓰기 H A N 여기에 A가 뭐 중에 뭐 됐지 A A A A O A A A O 중에서 A 오케이 이렇게 하면 햄 이 친구는 왜이렇게 말을 안듣지 왜이렇게 말을 안듣지 음 이렇게 해야되나 햄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HORSE 쓰기 H O R S E 오케이 맞았구요 HORSE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가언 가언 쓰기 G U N 오케이 그래서 U는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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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보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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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했어요. 선생님이 물어보죠.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보죠.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보죠. G, I, R, L. 그하고, O, R하고, R하고, U. 한국 사람들이 조금 발음하기 어려워해요. GIRL GIRL 오케이, I는 I, E, O I, E, O 중에서 힘 빠져서 O G는 Q, G Q, G 중에서 Q Q 됐고 뭐 R하고 L은 항상 R 소리, O 소리 그래서 GIRL GIRL 혀가 R 소리를 낼 때는 혀가 또르륵 말려서 목구멍 쪽으로 이렇게 R 하도 L은 반대로 윗니 밑에 혀가 메롱메롱 하듯이 U R U R U 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혀가 빨리 왔다 갔다야 돼 그래, 포리가 GIRL GIRL 오케이 잘했어요 GIRL 오케이 계속했어 1, 9, 1 1, 9, 1 소리나는 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I G U U A N A 그렇지 I M A N 소리나네 Iguana 오케이 소리를 부려볼까요 Iguana Iguana 이러네 Iguana Iguana GATE GATE 쓰기 G A T E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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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A N A A